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용어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다보스 포럼, 금리위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본소득제, 셀프스토리지, 취업유발계수, 속물효과, 근원인플레이션, 거치기간, 팁핑포인트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1972년 클라우스 슈바브 교수에 의해서 창설되어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회의체이다. 이거 다보스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나 매년 1, 2월경에 스위스 동부 다보스에서 연차 총회가 개최되며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도 불린다. 다보스 포럼입니다. 그 다음에 금리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이니까 금리 위험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변동금리 2% 이자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던 도중에 금리가 2%에서 10%로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얘기하죠. 다음에 전국 곳곳에 지전망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금은행을 가리켜 우리가 1차, 아니 제1금융권이라고 합니다. 제1금융권이라고 부른다.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반은행을 비롯해 특수은행, 지방은행과 최근 등장한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이거는 제2금융권이에요. 제2금융권. 은행은 전문적인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회사들을 통틀어서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데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보험사를 비롯해 신탁회사인 자산운용사, 신용카드사 및 캐피털, 리스사 등 여신금융사까지 은행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과 같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은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은행,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좀 떨어진, 약간 좀 규모가 작은 이런 금융회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을 해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기본소득제입니다. 정부가 보장하다는 취지인데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죠. 그 비판이 있어서 거의 어떤 나라도 잘 실행을 안하고 있어요. 자, 중동의 어떤 한 나라가 이거 시행했다가 재정이 악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간 했다가. 자, 그 다음에 사용료를 받고 보관시설을 임대하는 소규모 창고업을 말한다. 보통 원룸같이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수유자들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일정한 공간에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니까 이거 창고업인데 이거를 셀프 스토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늘어나잖아요. 이제 1인 가족들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 원룸이 그 공간이 좁으니까 짐같은 걸 어디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지 조그만 소용 창고 같은 걸 빌려가지고 거기에 물건들을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다는 겁니다. 임대료는 굉장히 저렴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산업 부분에 10억 원을 새로 투자. 최종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새로 투자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뭐라고 하냐면 취업 유발 개수라고 합니다. 가령 자동차 산업의 취업 유발 개수가 15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에 10억을 투자하면 1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10억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가 몇 개가 유발되느냐. 취업 유발 개수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명품 브랜드 소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특정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고 다니는 건 안 하고 시소한 것만 소비하려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속물 효과. 혹은 스놱 이펙트라고 합니다. 속물 효과가 스놱 효과랑 똑같은 건데 스놱이 콧대가 센 거만한 그런 뜻이 있어요. 스놱이란 재산과 지위로 거만을 떠는 속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석유 파동 이상기후 제도 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거하고 난 후에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가격 변동이 심한 에너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빼고 가격 변동 폭이 적은 그런 것들만 가지고 물가를 측정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근원 인플레이션 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 안정 목표 제도의 대상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자 농산물과 석유류 같은 것들이 이런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상승률을 구할 때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구한단 말이에요.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처에서 소비자 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 자 그 다음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난 뒤에 원금을 갖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게 해주는 기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5년 만기고 3년 거치라고 그러면 3년 동안은 뭐만 내냐면 이자만 내고 원금은 안 갚고 나머지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돼요. 자 거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란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을 말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팁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역학에서 따온 말로 물리학이죠. 따온 말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만큼의 수에 다다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폭발적으로 바이러스가 늘어난다고 해요. 저도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수가 적을 때는 바이러스가 뭐 그거 하다가 어떤 순간이 지나면 확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다. 팁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따온 말.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용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